여러분, 저희가 식사 못하게 방해하는 거 아니죠? 감사합니다. 저희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마지막 곡은 좀 이렇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곡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주 유명한 곡이고요. 뮤지컬로도 제작이 됐고 그 전에는 원래 아바의 음반으로 나와서 아주 큰 히트를 쳤던 맘마미아의 수록곡 댄싱키를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뮤지컬 싱어즈였고요. 세기 PNC는 50주년, 100주년까지 끝까지 쭉쭉 승승장구할 거라고 저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기원하면서 저희는 마지막 곡을 아주 뜨겁게 장식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뮤지컬 싱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에 춤춰봐 인생을 맞을던가 기억해 널 서진 쇠보의 댄싱크림 음악에 춤춰봐 주말에 밤이 다가와 갈 곳을 찾아 헤매는 멋진 음악을 찾아 긴 칼을 찾아 신나게 춤춰봐 어떤 남자라도 괜찮아 아름다운 밤이 쓴 일 어떤 음악이라도 나는 괜찮아 신나게 춤춰봐 기회만 생기면 넌 멋진 댄싱크림 어리고 예쁜 여름몸 댄싱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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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댄싱퀸 기억해 너무너무 멋진 최고의 댄싱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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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